조아! 세자 조아! 세자 조아! 너는 임해 형님을 모시는 거 아니더냐? 예 조아! 임해군 마마께서 외인들에게 잡혀갔습니다! 어라? 그게 무슨 소리냐? 외인들은 아직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했다. 헌데 어찌하여? 지난해 새로 들인 노비들이 외인 첩자들이었습니다. 임해군 마마를 골로 끌고 갔습니다. 조아! 아니 됩니다.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. 어찌하길 떠나야 합니다. 놈들은 모두 왜 지나야 되느냐? 모두 셋이었습니다. 조아! 아니 됩니다. 지금 그 외군들이 곧 골로 들이닥칠 것입니다. 나는 지금 세자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다. 형님의 아우로서 가는 것이다. 허니 너에게도 군사들에게도 같이 가질 수 없다. 너는 군사들을 끌고 속히 이곳에 떠나가라. 저 명의이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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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자자원 어찌 되셨소? 조아께서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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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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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. 아! 아! 또 난 기질간 그 어리쯤에서 형님 괜찮으십니까? 어서 여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. 아! 가야야, 니가 어떻게 이것을... 이게 어찌 된 것이냐? 지금 키노시타 부대가 도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저자들은 껄 안을 살 필요한 자들 같습니다. 좋아, 어서 가셔야 합니다. 그래, 가자. 박수 그 한마디 전하지 못해서 그 한 걸 다가서지 못해 내 눈가에 그대가 구해줘